2조 예선입니다. 2조 예선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외곽에서 그대로 던져봅니다. 오우 깨끗합니다. 첫 샵부터 그렇습니다. 오우 TV 완벽하게 제쳐낸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 직접 리반도 오우 득점 외곽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띄었어요. 속인 이후에 두 점 깔끔합니다. 뒷 패졌어요. 여기서 꼴밑 아하 메이드가 되지 않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요. 여기서 이번엔 들어갑니다. 그래서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은 날입니다. 아 지금도 걸렸어요. 네.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. 자 샤크락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파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. 파울을 프리드로를 주기 때문에 아 네. 3연속 그렇습니다. 문의 없이 뛰었다 하더라도 3대3 뛰면 힘듭니다. 또 완전 다른 차원의 농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살려낸 이후에 다시 외곽 두 점 집니다. 오우 깨끗합니다. 조영법 주지 않고 직접 올려놓습니다. 리바운드 네. TV도로 마무리 됐습니다. 더 추가합니다. 바운드 베이스 좋았어요. 지금도 네.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리바운드 안이